자, 지금 letterGrid.js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아까 완성본에서 이 얘들을 생성해 줘야 된대요. 얘를 생성을 하려면 이 SecretWord라는 저 변수명에 React라는 글씨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React 하나하나에 맞춰서 이 스펜태그를 만들어 주려면 써볼게요. 일단은 변수명 얘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탭스가 이래. 쟤는 투답스고 얘는 투답스고 맞출게요. 잠깐만요. 여기 밑에 스페이스를 2로 맞출게요. 여기 스페이시스 누르면 얘 바로 나오잖아요. 얘 클릭하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전 투답스로 바꿨습니다. 투답 사이즈로. Letters라는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지금 이것처럼 스펜태그를 만들려면 저 letter 들어오는 이 React라는 얘가 뭐로 돼 있어야 되냐면 배열로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얘가 문자열이잖아. 이 문자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배열로 바꿔야 돼요. 배열로 바꾸려면 글자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배열로 바꾸는 함수가 필요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를 분리해서 배열로 바꿀 때 쓸 수 있는 뭐가 있냐면 split이 있습니다. split. 자르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그냥 빈 걸로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앞에 대상이 있어야죠. 앞에 대상이 있고 얘를 split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배열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다? 하나씩. 네. 블러블러. 네.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한 줄로 쓰지 않고요. 그냥 편의상 밑으로 내려서 한번 써볼게요. 자, secret word라는 저 글씨가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 변수를 여기에서 이렇게 태그에서 쓸 때는 이렇게 중가로로 감싸서 쓰지만 이게 스크립트에 들어왔을 때는 저건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밖에 div 태그 안에 변수가 이렇게 나오거나 속성의 값으로 변수가 들어올 때는 중가로로 이렇게 감싸야 하지만 크리프트,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는 이 변수명을 불러올 때 이렇게 불러와요. 그럼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에다가 스플릿해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겠다. 분리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얘의 값을 하나하나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스펜트그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letters 안에는 일단은 배열이 되어 있을 건데 제가 아까 letter에다가 뭐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까지 담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let하고 letter에 span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 거를 저거를 얘 이게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저 배열 하나하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function에서 이 function의 결과로 해서 여기에다가 letter 하나하나의 값을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이어서 쓸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es6로 넘어오면 배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배열에 값마다 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배열 값, 아, 엄밀히 따지면 배열에서 배열에서 특정 조건이 맞는 값만 불러와서 맞는 값만 다시 추려서 정리해서 얘를 새로운 배열로 새로운 배열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맵의 사용법을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우리가 쓸 건데 기본 사용법은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맵, 자바스크립트의 자바스크립트의 맵 모실라 재단 거에서 한번 볼게요. MDN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array1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array1에서 array1에다가 맵을 이용해서 지금 얘, x는 지금 처음 나오죠? 여기에서 쓰는 x는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 원소를 이걸로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x, 이거를 풀어서 쓰면요. 지금 여기가 이거 error함스란 말이에요. 저걸 풀어서 쓰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는 그냥 지금 리턴은 없지만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위에 문장은 얘하고 똑같은 거라고. 여기에서 매개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원래는 이게 좀 더 가면 여기에서 괄호로 얘를 이렇게 묶어주지만 매개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얘도 생략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두 개 있을 때는 반드시 묶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하나하나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곱하기 2 한 거죠. 곱하기 2 해서 그거를 새로운 배열 맵스1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콘솔에 찍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설명들이 있으니까 여기 또 있네. 쭉 이어졌으면 보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엔터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할게요. 한 줄로 쓴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맵 그러고 매개변수 레터 하나하나 이거는 이 리액 여기 단계에서 이 스플릿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됐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를 매개변수 뭘로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레터로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 일 에로함수 적어볼게요. 세미콜론 이제 한 문장이 완료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레터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사실 얘가 없어도 작동은 할 겁니다. 좀 전에 x하고 똑같은 것처럼 자 여기다 뭐 한다고요? 그렇지. 스팬에 넣어서 스팬에 뭐를 넣어서 이 레터 자 태그 아니에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쓰면 저거 그냥 생 글씨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얘가 변수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로 해줘야 돼요? 중괄호로 감싸 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레터스 안에 뭐가 있을 거다? 얘가 있을 거다. 그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 출력했어요? 여기에 출력했어요. 그걸 또 어떻게 출력했습니까? 밖에서 쓸 수 있게 지금 export, default 한 거죠? 이 레터 그리드한테 이를 시킨 게 누구였죠? 게임보드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팬트가 만들어졌겠네? 그죠? 얘한테 또 이를 시킨 건 누구였죠? 앱제에스 그죠? 앱제에스에 가보면 여기 자리에 검 스팬트가 생선이 됐겠네요. 그죠? 뭘까요? 잠깐만요. 레터 그리드 이즈나 아 안 불러왔군요. 레터 그리드 어디에서? 게임보드에서 자 지금 얘를 쓰려고 했더니 얘를 안 불러왔잖아. 그죠? 아까 우리가 앱제에스에서 누굴 불러온 것처럼 게임보드를 불러온 것처럼 복사할게요. 앱제에스 상단에 있는 코드 복사해 주세요. 그걸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게임보드에 가서 그렇지. 게임보드의 상단에 가서 가서 이름을 뭐로 바꿔야 돼요? 이 이름 이 대소문자 구분하는 이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로 하고 파일 이름은 뭐였죠? 레터 그리드 자 그럼 생성된 걸 보면 얘들이 다 뭐로 감싸 있을 거다? 스팬틱으로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면 됐습니까? 이렇게 자 레터 그리드는 지금 이렇게 글씨가 나오면 안 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처럼 나와야 되잖아. 그죠? 이제 저 칸을 만들어주겠다고 저 칸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지금 글씨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씨가 나오고 있으면 안 되고 맨 처음에는 글씨가 안 나와야 돼. 사용자가 여기 아무것도 클릭을 안 했을 땐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기능을 만들 거긴 하지만 사용자가 클릭한 제가 지금 H를 클릭했단 말이야. H는 여기 없잖아요. 그죠? 맞는 게 없으면 이거 이제 다 뒤에 이벤트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클릭을 했을 때 이 I라는 게 여기 글씨에 이 비밀 글씨에 있니 없니 그걸 판단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 너 맞혔다 야 너 보여 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보겠습니다. 이 글씨가 상황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일 수 있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이렇게 letter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맞히는지 안 맞히는지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또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펑션 안이죠? 그죠? 아까 이걸로 치면 이걸로 치면 지금 여기 안에 작성하는 거란 말이야. error 함수니까 좀 헷갈리지만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코드를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 letter 지우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또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글자 하나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할 걸 letter.js가 담당을 하겠답니다.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또 길어지니까 letter 제자사한테 일을 시킨대요. 네. 날씨 글씨를 맞췄는지 안 맞췄지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할 여기 기능 이 기능을 담당할 걸 누구한테 시키려고 하냐면 얘한테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쟤한테 다 뭘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글씨를 보이고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넣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엔터하고요. 속성을 만들어 볼게요. 자 value라는 속성으로 해서 글씨 어쨌든 그게 이든 아리든 뭐든 간에 값을 넘겨줍니다. 지금 얘가 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뭘 만들었다고요? 이걸 만들었... 아유 어디였어? 여기까지 해서 얘를 만들었고 지금 레터 레터라는 이 컴포넌트에 가서 글씨를 넘겨줘서 이제 스팬텍을 만드는 건 누가 하겠다는 거냐면 얘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좀 전에 우리 스팬텍을 만들고 지금 지웠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얘한테다가 그 스팬텍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거 안에 글씨를 보이게 말지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얘도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추루라는 걸 넘겨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바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보이고 말지를 추루 또는 폴스를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글자는 보여줘. 이 글자는 안 보여줘도 돼. 라고 해서 얘 레터라는 컴포넌트한테 일을 시킬 때 두 개를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얘 만들어 볼게요. 레터.js 만들어 볼게요. 뭐하고 비슷할 거냐면 게임보드하고 비슷할 거예요. 게임보드를 세이브에즈 해서 만들어 봅시다. 게임보드를 세이브에즈 해서 레터.js 라고 만들어 볼게요. 레터.js 만들어 주세요. 위에 얘는 뭐 특별히 임포트 할 게 없고요. 지울게요. 여기도 일단은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일단 기본으로 남겨두고요. 얘가 뭐를 해준다고요? 스팬테그를 만들어 주긴 주는데 그거 안에 글씨를 표현할지 말지 쓸지 말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준다? 레터.그리드 그럼 레터.그리드에서 얘의 결과를 쓸 수 있으려면 로드를 해줘야죠. 그죠? 레터.그리드 위에다가 어디 있는 거 카피하면 될까요? 앱젯에 있는 거 카피하면 되겠죠? 앱젯에 가서 이거 복사할까요? 복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레터.그리드 상단에다 넣을 때 우리가 이 이름 이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저 레터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같은 폴더 안에 우리가 지금 레터.제에스를 만든 거죠? 이렇게 써주세요. 레터.그리드에서 레터.제에스의 결과물을 쓸 수 있게끔 로드를 해주었습니다. 뭐 아직은 뭐 되는 거 없어요. 저장하고 저장하고 그러시면 하면 아무것도 안 만들었잖아. 얘가 빈 걸 지금 줬잖아요. 그죠? 레터에서 할 일을 생각해 볼게요. 자, 레터가 해주는 역할은 아까 뭐를 우리가 만들어준다라고 했냐면 스펜 태그를 만들어준다라고 했거든요. 스펜. 스펜 안에다가 글씨를 넣어줘야죠. 그죠? 글씨 하나하나는 변수명 뭐로 넘어와야 돼요? 글씨 하나하나는 아까 뭐로 넘긴다라고 했죠? 얘한테 일시키고 있는 거 어떤 모듈이에요? 레터.그리드. 레터.그리드 다시 가봅시다. 레터.그리드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속성명 뭐로 넘겨주고 있다고요? 밸류로 넘겨주고 있잖아요. 밸류. 얘를 써야지. 됐어요? 무조건 속성의 이름을 넘기는 거예요. 속성. 넘어갈게요. 여기에다가 밸류. 이걸 쓸 수 있으려면 이 함수에서 저 매개변수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써줍니다. 또 모두 쓴다고요? 보이고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속성명 뭐로 넘겼어야 할까? 이지션 넣어줍니다. 레터.제스는 현재 저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지션이 추르면 보이게 하고 이지션이 펄스면 안 보여야 돼. 뭐가? 이 밸류가. 자 그러면 여기에 조건문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면 변수명 레터에서 아웃풋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아웃풋은 빈값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빈값이 나오게 할까요? 이지션이 뭐일 때? 펄스일 때잖아. 그죠? 그러면 이지션이 펄스일 때는 여기가 아웃풋 얘를 이제 바꿔 볼게요. 자 변수명 이렇게 하면 여기는 무조건 빈값이죠. 그게 아니라 이 품을 작성해서 얘가 이거의 값이 추루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굳이 이렇게 해서 쓸 필요 없어요. 얘의 값이 추루 여기에 값이 있으면 그건 추루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웃풋은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value라고 하면 되죠. 자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value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각각의 비밀 단어에 e r e a c t 라는 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거를 어쨌든 스펜택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 안에 다가 글씨를 r e a c t 를 다 넣을 거냐?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 보이고 누군 안 보이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기 그 글씨는 보여줘. 그 글씨는 보이지 말아. 라고 해서 얘가 true와 false가 한참 뒤에 가서 우리가 얘를 클릭할 때 얘를 클릭할 때 사용자가 i를 눌렀어. 없는 거잖아. 없는 거면 여기에 어디에도 걔를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근데 있어. a 라고 해볼게요. a는 있잖아요. 그죠? 클릭을 했을 때 저기 안에서 각각의 여기 간에 맞췄니? 라고 하면 어 맞췄어. 그러면 이 letter.js 한테다가 true 넘겨줘서 야 세 번째 너는 보여야 된데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벤트까지 안 갔기 때문에 크게는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지만 말로만 설명하면 그렇다고요. 자 지금은 아까 우리가 이즈션의 값을 뭐로 넘겼어요? 무조건 다? true 넘겼으니까 다 나오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얘한테 일을 시킬 때 아까 누구였냐면 레터 그리드에서 일을 시켰단 말이야. 모든 단어마다 R, E, A, C, T 마다 각각 추를 다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은 다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 상황에 따라서 추루와 폴스가 바뀌기에 이 부분도 이제 변수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바꾼 건 여기예요. 여기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스펜테그를 만드는 걸 레터라는 모듈한테 컴포넌트한테 일을 시켜서 그 결과를 여기에 스펜테그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스펜테그는 어떤 건 비어있고 어떤 건 글씨가 있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여기에 스펜테그를 만들 때는 그냥 다 스펜테그에서 React라고 다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얘가 추루와 폴스가 넘어갈 때 레터.js에서는 스펜테그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에 아웃풋이 어떤 건 빈칸이고 어떤 건 그 글씨가 있고 그 결정하는 걸 변수명 넘어오는 얘가 추루일 때 폴스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 앞서 뒤를 가볼게요. 자, 레터 그리드에서 일단 기본 값으로 한번 폴스를 넘겨볼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폴스를 넘겨볼까요? 네, 다 안 나오죠? 폴스를 변경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이 레터 그리드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맞춰야 될 React라는 저 비밀 단어에서 React라는 이 비밀 단어에서 사용자가 클릭해서 넘어오는 글씨 그 글씨가 여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추르를 없다라고 한다면 폴스를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값이 바뀔 수 있으려면 얘가 변수여야죠. 그냥 추르와 폴스를 확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여기를 변수로 또 바꿀게요. 자, 이즈션이라는 변수는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들려고 이제.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서만 결정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보이고 안 보이게 할 거니까 이거 안에서 얘를 저장해볼게요. 누구랑 누구랑 검사를 해야 되냐면 뒤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키패드를 만들 거고 키패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L을 누르면 L이 누구한테 넘어와야 되냐면 이 레터 그리드에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L이라는 게 사용자가 입력한 L이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사용자가 만약에 L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L에서 인덱스 오브 해서 뭐가 있는지를 파악할 거냐면 지금 여기 하나하나 이 레터에는 뭐가 있죠? 저 레터 이거 하나에는 이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얘가 있죠. 여기 지금 스프릿 다음이잖아. 스프릿 했을 때는 여기 배열이 있으니까 저 배열 하나 저 L이 A부터 지금 리액트니까 R부터 여기 R이 있니? 라고 하면 L에 R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 결과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만약에 여기 사용자가 R을 입력했어. R을 R R을 입력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 넘긴 게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받아올 거지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대상에서 이게 이렇게 연수명이 텍스트 있고 텍스트가 리액트가 있고 텍스트가 6위에 있고 그 텍스트에서 만약에 R이 있다라고 한 아니 여기에서 만약에 E가 있다라고 한다면 몇 번째에 있는 거예요? 0번째 1번째 이게 이 문자 아니었어 아니 여기지 왜 그래 여기에서 보면 아 그랬지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잖아요. 그죠? 1번째 E가 있으니까 E 인덱스 오브라는 함수는 뭐하는 녀석이었습니까? 앞에 있는 문자열에서 이 대상에서 내가 지금 체크하는 이 녀석이 인덱스 번호 몇 번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리액트라는 문자로서 얘를 검사를 한다면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만약에 없는 생뚱맞은 걸 체크를 하면 뭐가 나올 거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다. 자 그럼 다시 얘한테 와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글씨가 edit 넘어왔대요.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 단어로 설정한 리 그죠? 리 했더니 없어. 그러면 얘한테다 뭘 넘기는 거예요? false 여기에서 만약에 R을 입력했어요. R을 아이고 사용자가 R을 입력했대. 그러면 여기 R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는 이 R 차례 R 차례를 만드는 스팬 태그한테는 뭘 넘겨주는 거예요? 추를 넘겨줘서 그 안에 R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가 이 letter grid라는 모듈의 변수명으로 넘어와야 된다. 사용자가 추측한 글씨가 여기에 변수로 넘어오게 위에 써볼게요. 추측한 글씨 게스트 레터 라고 해볼게요. 추측한 글씨 해서 이 letter grid에다가 글씨가 넘어오게 할 거예요. 일단 여기 안에서 쓸 그물을 먼저 생각해보고 자 레터 게스트 레터에는 사용자가 클릭한 글씨가 넘어온답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자 저 넘어온 걸 가지고 좀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여기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리고 인덱스 오브에서 R은 이게 R이 누구예요? 얘 하나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지금 각각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 변수명으로 잡혀있죠? 레터 얘가 요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letter라는 글씨는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이 리액트라는 글씨를 인덱스 제했어요. 아니 FJS에 가볼게요. 아니야 FJS에 가볼게요. FJS에 가보면 여기에서 리액트라고 했죠? 앞에 있는 게 대문자예요. 자 대문자면 다시 한번 letter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작성하려는 거였죠? 대소문자 이거 구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히는 단어는 예를 들면 사용자는 소문자 R을 입력했어. 그럼 맞췄는데 틀렸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글씨 지금 여기는 이 R은 이 대문자잖아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소문자로 바꾸는 건 그 lower case 이게 소문자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R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문자 대문자로 바꾸면 사용자가 대문자로 소문자로 입력을 하든 무조건 다 소문자로 바꿔버리고 똑같은 똑같은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글씨가 있는지 매치를 해야 된다고. 여기 사용자가 지금 R을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저 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정말 무식하게 써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사용자가 R을 입력했대. 여기에서는 이거 이제 단순하게 할게요. 이건 사용자가 R을 입력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원래 이거였죠. 근데 소문자로 바꾸니까 이제 얘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레터에다가 뭘 넘겨주는 거예요? 레터에다가 뭘 넘겨주죠? 지금 글씨 넘겨주잖아. 지금 글씨가 뭐예요? R을 넘겨주죠. 그죠? R은 여기에 인덱스 번호가 0번이니까 얘 값을 이제 이거를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추라고 할 거거든. 이지손이라는 거에다가 이걸 담을 거라고. 이지손에다가 이지손에다가 얘의 결과를 담을 거거든. 이게 이게 1보다 크니? 응. 그러면 여기엔 추르가 저장되는 거고. 얘가 1보다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엔 풀서 저장될 거란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R을 입력을 했고 여기 이 R과 매치되니까 레터 레터라는 저 제에스 한테는 R을 넘겨준과 동시에 뭐를 넘겨줄 거예요? R이랑 글씨랑 추르를 넘겨주게 된다고. 그러면 레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요? 저걸 받아와서 레터는 스팬 태그에다가 스팬 태그에다가 뭐를 감싸서? 이 R을 감싸서 출력을 해줄 거라고. 그죠? 자, 사용자가 이번에는 없는 걸 입력했어. X 자, X가 지금 맵이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이거 하나가 들어오면 이거 하나가 들어오면 얘는 몇 번을 반복해요? 이해됐습니까? 이 맵에서 반복문이잖아. 여기 있는 이 배열 있는 값마다 할 일이라며 그죠? 배열 있는 마다 할 일니까 사용자가 만약에 R을 입력했다면 자, 이 R 있니? 이게 있니? 어, 있어. 그러면 레터제스에다가 R을 넘겨주는 거고 이제 E에 왔단 말이에요. E가 안 맞잖아. 그럼 여기는 뭐 남겨줘야? 빈값을 넘겨주지. 아까 9세에 빈값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A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값. 이거 R이잖아. 그죠? B, 안 맞잖아요. 여기도 빈값. 됐습니까? 이렇게 빈값. 그거를 넘겨줘서 글씨에 R만 입력했을 땐 이렇게 할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사용자가 뭐를 입력하면? 만약에 X를 입력하면 X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만들어 줄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결됐습니까? 한번 넘겨 볼게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게스드 사실 이 게스드는 배열로 넘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넣어 볼게요. 게스드에서 인덱스 오브 레터 이걸 소문자로 바꾼데 클러워케이스 여기에 이 글씨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넣어 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라고 해 볼게요. 자, 지금 let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얘 근데 왜 밑줄 있냐? expected 잠깐만 괄호가 인덱스 오브 괄호? 괄호 필요 없는데? 일단은 우리 어? 잠깐만 이게 지금 이제 함수 고 함수에서 얘가 안으로 넣어주세요. 리턴 안으로 넣어주십시오. 얘의 결과를 출력해줘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안에는 원래는 원래는 이 녀석만 있어야 됐었는데 이제 펑션에서 우리가 다른 고드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는 별개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리턴이고요. 잠깐만 얘 색깔 왜 안 바뀌냐? 리턴에서 아 잠깐 잠시만요. 자, 지금 단순히 기존에 그냥 어 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마다 할 일을 해서 아까 맵을 잠깐 볼게요. MDN의 맵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안에 그냥 단순히 이거 말고 이거 볼게요. 중괄으로 바꾸고 그거 안에다가 변수명부터 하나하나 옮길게요. 넣어주고 리턴도 안에다가 넣어봐주세요. 가로 좀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리턴해서 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났어야 되네요. 중괄호 뒤에는 얘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이거 안 닫았네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맵 연거는 여기에 달아줍니다. 화면과 같이 바꿔주세요. 맵 안에 할 일 해서 자 우린 지금 밑에다가 저런 버튼을 만들 건데요. 임시로 하나 값을 넘겨 볼게요. 그러면 해결이 되겠다. 여기에서 얘한테 일시키는 거 누구죠? 레터 그리드 한테 일시키는 거 누구죠? 게임보드였죠? 게임보드에 가볼게요. 레터 그리드 일시키는 게 게임보드였단 말이야? 게임보드에서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를 배열로 넘겨 볼게요. AR 이렇게 넘겨 볼게요. 배열로 대가로가 잠깐만요. 아래 땅표가 빠졌네. AR 해서 두 개를 임시로 한번 넘겨 볼게요. 사용자가 클릭을 재랑재랑 했다 라고 해서 두 개를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고 화면 좀 볼게요. 저장했고요. 잠깐만 플릿 나라 펑션 플릿 레터 그리즈로 가볼게요. 게스트 레터 게임보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크릿 워드로 해서 배열을 아니지 이게 얘는 그대로 두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비밀 글 세팅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아까 사용자가 입력한 건 뭐로 넘긴다고 했죠? 게스트 레터라고 넘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하냐 게스트 레터도 하나도 만들고 게스트 레터 는 AR 이라고 해볼게요. 게임보드 에서 게임보드 에서 사용자가 마치려고 클릭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RE 해서 이렇게 만약에 두 개를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게스트 레터 에 게스트 레터 에 속성 으로 배열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이후에 짤 겁니다. 지금은 임시로 이 두 개를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넘어갑니까 레터 그리드 그리드 모듈에 넘어가요. 레터 그리드 모듈에 넘어오면 이거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 중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하겠대요. 여기서 체크 하는 글씨 는 여기 는 아까 위에서 스플릿 로 했던 REACT 만약에 그게 정답 이라고 한다면 그게 여기 들어온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아까 여기 게스트 레터 에 AR 글씨 두 개 넘어오잖아요. 그죠? 배열내서 글씨 두 개가 넘어오면 지금 얘가 원래는 이런 거 없이는 그냥 여기에다가 R 누구한테 레터 제스 한테도 이거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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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걸 전체를 배열로 저장을 해서 걔를 우리가 아래에다 출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AR을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검사할 거는 R이죠. 여기 이게 레터가 R이잖아. 그죠? 레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요. 자 AR에 레터가 있네요. 그죠? 몇 번째 있어요? 0, 1 해서 1번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니까 레터한테 이 글씨 지금 레터에 저장돼 있는 레터에 저장돼 있는 게 대문자 R이란 말이에요. 대문자 R과 그리고 추루를 넘겨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같은 글씨고요. 같은 글씨고 이번에는 E를 검사하죠. 그죠? E는 없어요. 그러면 E는 없고 플스를 넘겨주면 E는 출력을 안 하시는 거죠. A, R, A, C, T 해서 T도 없으니까 T 여기에 출력이 안 된 겁니다. 안 됐습니까? 반대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사용자가 입력한 거 중에 이거 하나하나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니까 리액트라는 글씨 정답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거에서 글자 하나하나 요게 있는지를 파악해서 아까 어디에다가 요기에다가 출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letters 에다가 일을 하나하나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를 반영해서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가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가 letters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검사를 해보면 살짝 에러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경고가 있습니다 무슨 경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지금 요 페이지 에서 검사를 해보시겠습니다 검사 콘솔 볼게요 자 콘솔 을 보면 자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 인데 un unique 키가 있어야 됩니다 unique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열에 있는 걸 하나하나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 누굽니까 어 레터 한테 일을 시킬 때 지금 요기 안에 있는 거 얘 하나하나 이 레터 가 가지고 있는 뭐를 가져와서 반드시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냐면 이 맵은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앞에 어디 있어 요 하나하나 의 내용을 요 이름으로 불러오는 거고 얘가 몇 번째 값이냐 얘가 몇 번째 값이냐 그 인덱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인덱스라고 해서 개의 순번을 쓸게요 우리가 스플릿으로 분리해서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저 녀석 에서 레터 요 하나하나 의 값은 레터라고 받아왔고요 요거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는 인덱스로 쓰자 그러면 시킬 때 좀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키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키에다가 저 인덱스도 넘겨주자 넘겨주는데 받는 입장에선 얘를 필요가 없거든요 안 쓸 거예요 레터에서는 얘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길 때만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키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써줍니다 서버 좀 재실행해 볼게요 인덱스 아 아 아 자 이제 매개변수가 두 개로 늘어놓았으니까 하나 있을 때는 가로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두 개 있으면 가로를 생략하면 아니 되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러 함수에서 에러 함수에 넘기는 매개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로로 감싸줘야 합니다 지금 얘가 그냥 기존의 펑션 문장으로 치면 네 그 전에 펑션 문장으로 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두 개 매개변수를 쓴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Y 이렇게 두 개로 넘기는 문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요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용자가 밑에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어 맞춰지는 거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게임보드에 게임보드에 지금은 우리가 직접 그냥 이걸 입력했다고 치고 오라고 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후에 이제 이 버튼을 만든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할 일에서 여기 이 배열을 만들어주는 걸 이후에 작성을 할 거고 자 지금은 이제 이 모양이요 이 RA 모양이 얘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저렇게 나온다는 건 여기에서 지금 RA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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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글씨가 글씨가 글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CSS를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SS를 이용해서 제 모양을 한번 바꿔 볼게요 then 봐봐요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